음악 먼저 저희 고객님들은요 스테이트에서 이제 셀렉트를 받으세요 이제 좀 vulnerable하고 low income이신 분들이 스테이트 펀딩을 받아서 이제 케이스 매니저님들이 저희한테 그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리퍼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님들이 그분 집들을 방문을 하시고 그분에게 맞는 간병인님을 찾아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병인님이 되시려면 우선은 저희한테 하열이 되시면 일은 시작하실 수 있고요 주어진 3개월 기간 안에 이제 교육 70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 교육 안에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배드바운드에 돼 있는 고객님도 계시고 뭐 윌채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디멘시아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무슨 이쿠에만을 사용해서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시간 교육을 끝내시고 나면은 시험도 보세요 시험을 보셔서 이제 시험을 다 패스하시고 나면 서리파이된 간병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서리파이된 간병인님은 지금 16.97 그리고 미니무문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간병인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면 그 경력지 아워를 반영을 해서 이제 또 다시 레이스를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간병인님들은 기본적으로 스테이스에서 1년에 두 번씩 레이스를 받으세요 1월 1일 그리고 7월 1일 그리고 플러스 이제 간병하신 시간이 채워지실수록 또 더 빨리 이제 상여금이 다시 레이스 조정이 되고 있어요 우선 간병인님들 하시면 제일 좋은 베네핏은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, 덴탈, 비션 다 인클로드 되고요 그리고 어느 직장과는 좀 틀리게 한 달에 80시간 최소한 80시간만 하시면은 이 풀 헬프 베네핏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타임으로 보험 때문에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대한부인에서 또 상해보험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어머님을 돌보시다가 이제 다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사고가 있으신 경우에 상해보험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치셔서 어머님을 못 보게 되시는 간병인 일을 못 하시게 되면 그 상해보험 적용이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솔직히 저희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가 한 35%가 인클로드가 많고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나온 게 여러 가지로 간병인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일을 신청을 해 주셔서 이웃도 돕고 그리고 또 본인의 인컴에도 도움이 되시고 여러 가지로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. 무조건 하고 헬스 디팔먼이나 널싱이나 많은 분들이 또 널스 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턴십으로도 일을 하시고요.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분들이 돌봐야 되는 게 불편하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아프신 분들을 돕는 일이거든요.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웃분들 힘드신 분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냥 돌만 벌기 위한 일반 직장과는 좀 틀려요.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하트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공부나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고객님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. 그래서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아동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를 해드리고 있어요. 뿌듯해요.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한 6살부터 보시기 시작하셔서 20살이 될 때까지 보신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타주로 떠나시게 되셔서 이제 어머니랑 많이 우셨다고는 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은 도와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또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. 저는 정말 감병님들을 너무 존경하고요. 진짜 하트가 크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전화를 253-946-1995 253-946-1995로 연락 주시고요. 거기서 유니스킴 저를 찾으셔도 되고 정혜경 AA 선생님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좀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킹카운티 놀스 쪽이에요. 문의 전화는 일로 주시면 저희가 또 맞는 분께 연락을 해드릴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